사전 득표율이 비정상적이게 되면 이상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는 좀 특별하네요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작을 했냐 안 했냐 의심스러운 것은 좌우 대칭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확신할 수가 없고 다만 이 수치가 좀 큽니다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태평삼동 같은 경우는 6.4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5.5 수진 1동은 플러스 6.4 이런 수치는 큰 수치가 나올 수 없거든요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5.5 이런 것만 하더라도 의심을 하지만 그렇게 규칙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특별한 수치가 나왔네요 저도 아주 이례적인 그런 수치입니다 한번 보죠 경기도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나온 걸 보게 되면 이게 분당구이기 때문에 분당구가 크네요 분당구이기 때문에 플러스 4.4네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3.5 의심해 볼만 하네요 관외사전투표는 또 더 크겠죠 관외사전투표는 분당구는 플러스 4.8 그 다음에 플러스 4.8 마이너스 5.8 국민의힘은 이렇게 관외사전투표를 보면 확실히 조작을 했네요 이렇게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확실한 데 있죠 이것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의 성남시장선거입니다 성남시장선거 뭐 아주 확실하지 않습니까 모양이 테이블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조작 방정식의 실체를 찾아내니까 결과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결과를 보시게 되면 수정구입니다 90%를 조작을 했고 김은혜 후보는 자기가 받은 21,376표의 10% 21,137.6표입니다 반올림하게 되면 22,138표입니다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는 228표의 30% 68표 강용수 후보는 50%인 162표 김동용 후보는 실제로 47%를 받았는데 52%를 받은 것으로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발표를 했고 김은혜 후보는 50% 받았는데 45%를 받은 것으로 사전투표 득표를 발표를 했고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최종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과를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최종 합계지가 총 득표수입니다 김동용 후보는 54,672표를 받았고 김은혜 후보는 49,665표를 받았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3번 하단에 있는 합계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결과입니다 여기서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는 1번 조작된 사전 득표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6번은 전반적으로 다 진짜입니다 진짜가 무슨 말인고 하니까 4번이 바로 1번이 조작된 사전 득표수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동별로 다 원상복귀를 해가지고 동별로 원상복귀된 걸 다 합쳐가지고 여기에 소위 사전 진짜 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진짜 사전 득표수 김동용 후보는 2만 2천 표 김은혜 후보는 2만 3천 표 보시죠 선관위는 김동용 후보가 2만 4천 375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2만 2천 9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김은혜 후보는 2만 1천 376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우리가 진짜를 구해보니까 무려 2만 3천 514표를 받은 겁니다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는 선관위가 228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우리가 진짜 구해보니까 296표를 받은 겁니다 더 갱악할 만한 사실은 강용석 후보가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421표밖에 사전 득표에서 투표에서 못 받았다고 했지만 진짜 받은 거 보니까 482표를 받은 겁니다 50표를 빼앗았으니까 4번과 5번 진짜 사전 득표수하고 당일 득표수를 더하게 되면 6번이 나옵니다 진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김동령 5만 1천 306표 김은혜 5만 1천 803표 정의당의 698표 강용석 1,125표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수한 차이로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은혜보다 김동령이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한 4천 표 차이로 그런데 실제 구해보니까 500표 객차로 김은혜가 이긴 거죠 이렇게 사전 투표를 하면 당락이 바꿔버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성남시 수정군은 당락이 바뀐 경우입니다 선관위는 김동령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김은혜가 이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하게 되면 반드시 뭡니까 뭐가 남습니까 흔적이 남습니다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투표지수가 맞지 않습니다 위에 박스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된 자료가 밑에 가장 기존 합계입니다 김동령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만 3천 6백 84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5만 3천 6백 72표를 받은 겁니다 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12표가 남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4표가 남고 총 더하니까 10표가 남습니다 무효표가 1표입니다 16표가 남고 무효표가 1표입니다 17표의 플러스 표가 남습니다 표가 남은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가 남은 겁니다 전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플러스값이 남은 상태에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 투임이 구분된 투표지나 항목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17이라는 수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인위적으로 뭡니까 제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성남시 수정구는 그래도 수치가 좀 작은 경우입니다 100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단을 보시게 되면 맨 밑에 여러분들 흰색이 예상 득표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에가 초록색이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동 단위별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모든 것을 원상복귀해 가지고 그것을 모두 다 합쳐 가지고 만든 후보별 득표율입니다 예상 득표수하고 후보별 진짜 득표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남시 수정구의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가지고 성남시 수정구의 선거 데이터의 상호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조작범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방식으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냈는지를 찾아낸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조작 프로그램과 조작 공식과 조작 공장을 다 발굴해낸 겁니다 그걸 발굴해내 가지고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가 완벽하게 조작된 거다 이것을 검증하고 입증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더 여러분들 명확하게 되시죠 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김동영 후보가 당일투표 득표수하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비교해 보니까 당일투표수 100장에 사전투표수 83장을 받았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 가지고 여러분들 당일투표 득표수하고 사전투표 득표수 상호 비교해 보니까 75장밖에 못 받은 겁니다 뻥튀기를 해줬다는 이야기죠 김은혜 후보는 어떻습니까 100장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6장밖에 못 받았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83장을 받은 겁니다 이 간단한 지표를 가지고 제야 전문가는 작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했구나 한 것을 변별할 수 있던 거죠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57장밖에 없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무려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74장이나 여러분들을 받은 겁니다 다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가 사전투표지가 적은 겁니다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보시기 바랍니다 강용석 너 안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일투표지 100장당 강용석이는 사전투표지가 50장밖에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동단위별로 다 뭡니까 빼앗긴 표를 다 원위치 시켜가지고 강용석이 후보별 득표소를 다 합산해가지고 구해보니까 왼쪽 진짜로 강용석 후보는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를 무려 74장을 받았더라 표를 빼앗은 거죠 중간에 이런 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후보는 변함없이 0.55와 0.1.31입니다 뭘 뜻하냐? 뭘 뜻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를 분석하나 진짜 이런 표를 분석하나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개수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일치하는 겁니다 결과입니다 경기도지사선거에서 성남시 수정구 42개의 기초자치단체장에서 다섯 번째 분석입니다 김은혜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10%를 빼앗겼습니다 표수는 2,138표 황순식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30%를 도난당합니다 68표, 강용석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절반인 50%, 161표를 도덕질당합니다 상수값으로 불리는 총조작률은 90%입니다 그리고 김동영 후보가 빼앗아간 표수는 2,367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김동영 후보가 2,367표를 더해주고 나머지 세 후표가 2,367표를 빼앗기기 때문에 실제로 격차는 4,734표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련회는 공식적으로 선거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성남시 수정구 선거데이터에 의하면 김동영 후보가 4,007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모든 선거데이터는 다 조작된 겁니다 왜 조작됐냐? 바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총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단위별로 상수값을 적용해가지고 동단위별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앗긴 김은혜 후보의 10% 황순식 후보의 30% 강용수 후보의 50%를 동단위별로 다 복원을 시킨 겁니다 복원을 시켜가지고 다시 후보별로 합산을 해가지고 후보별 진짜 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그 결과 김은혜가 497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김동영이 4,007표 차이로 승리한 성남시 수정구 여름 사례가 김은혜가 497표로 이긴 겁니다 김동영은 자의건 타의건 간에 4,504표를 절도한 겁니다 표를 도독질한 겁니다 이런 현상이 전산조작을 통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행위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이 2017년도 대통령선거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그리고 여러분들 마침내 박찬진 사무총장 대형체제로 실시가 됐던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너무나 간이 크게도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첫 번째 공식선거가 문정권 하에서 5번의 여러분들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 방법과 대단히 유사한 방식으로 다시 전국적으로 전산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자행된 겁니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정권을 탈취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 사람은 6월 9일 날 장관으로 영전했습니다 1963년생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시 선남대학교 사학과 출생 전남대학교 사학과 출신 전 선관위 사무차장 6월 9일 장관급 사무총장 영전 2월 1일 지방선거의 전산조작에 전모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이 장관이 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키막힌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대통령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질을 보면 대통령 놀이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놀이하다가 그냥 한 방 다 하겠죠 인생에 건너뛰는 법이 없으니까